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공중암살일 줄 알았어 어 총이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아좋아 야 왠지 있잖아 얘네 용병이 레이프 편이고 이 여자를 쏠 거 같아 총으로 레이프가 여자를 같이 쏠 거 같아 어 어 아니네 너무 내가 막장 전개를 생각했나 어 아니네 너무 내가 막장 전개를 생각했나 총 맞은 거 아니냐 아니야 형 아니야 아닙니다 네이딘 이제 우리 납치되겠다 헉 어 어 어 어 어 아니 쟤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네 같이 동료였어 사실 동룬데 이래 레이프 인성 쓰레기네 네 그 그리고 작은 컷 훠 ㅎ ㅎ ㅎ ㅎ ㅎ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 흑터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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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반전이야? 지어낸거야? 와우 그한테 말했지? 샘 어떤 이야기 하였어? 알카자? 진짜? 울고? 울고 있어요? 시간 삭제할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야, 네이트 에이베리의 보안을 위해 끊을yg고 이 상자에 계속 끊은 거 같더라고요 아,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한 샤뮬 드레이크, 에이브리의 정보센터는 살아있고, 조금 잘생겼어 뭐야? 아, 그냥 아예 풀어줬네. 방금 진이 그거였구나. 그 두 년을 2. 싱 디스머스 크로스에 보냈어. 아, 뭐지? 그 전부 다 했잖아. 그니까... 그니까... 탈옥하자마자. 아... 야, 상대 총 들었다. 그런 말 하지 마라. 저 여자도 총 들고 온다. 지금 빡쳐서. 레이프? 뭐? 한 방법은 없다고. 아니면 내가. 이거봐. 어떻게든 결론 내라고 그러잖아. 자, 당신은 그 여자도 들었잖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그냥 한 번도. 그리고 그 선물을 보내줘야 해. 당신 자신이 말해. 계속 죽을 수 있잖아. 우리에게 필요해, 레이프. 우리에게 필요해. 네, 그렇지. 당신의 그 짓을 끌어 줍니다. 두 분이 맞더라? 내가 그냥 샘을 필요할 수 있어. 자, 이제 그냥 내다. 나 좀 법을 내고兩個 안쓰고 아니, 안돼, 없야만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감사합니다.